청와대가 2기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 보다 청와대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장하성, 김동연 체제에서 김수연, 홍남기 체제로 새 진용을 갖췄습니다. 김수연 청와대 정책실장은 1기 경제팀이 불협화음 논란을 야기한 만큼 원톱,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운용은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청와대는 후방 조율한다는 건데 현재 옥상호 구조에서 이를 고지곳대로 믿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포용 국가 설계자가 김수연 실장, 실행자가 홍남기 부총리라는 청와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1기 경제팀보다 청와대 그립은 더욱 세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수연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이 급등해 자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또 경제 문외한 지적에 대해 역대 정책실장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고 스스로 말해 비전문가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용 악화, 소득분배 악화를 야기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할 경우 과거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하방 압력은 커졌지만 위기는 아니라는 청와대. 경제팀은 바꿨지만 정책 방향은 고수한다는 배경인데 국민들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